재밌겠다. 안녕! 안녕하세요! 편하게 입고를 하니까... 어? 머리 힘 좀 줬네? 이쁘게 하고 왔네? 머리 이쁘게 하고 왔네? 머리 힘 좀 줬는데... 날씨도 좋다. 계속 비우다가... 아, 지금 계속 신나네. 야... 미라만 괜찮다면 야외에서 좀 놀고 싶어서 놀이동산 갈래? 물어봤죠. 사람이 많고 그러면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놀이공원을 가자, 이래서... 야, 저거 대박이다! 이거 애들이 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야, 저거 진짜 재밌겠다! 동봉인데 괜찮겠어? 어! 아, 대박! 어디에 앉지? 어디에 앉지? 아, 마이크 좀 아픈데? 오! 오! 아, 무서울 것 같아... 그냥 빠를 것 같은데? 쇼핑 minumet 오! 오오! 아, 트와이스... 오, 맞다! 오! 오, 재밌다. 우와! 와, 마이크... 와, 잠깐만! 와, 아, 잠깐만... 우아, 잠깐... 와, 잠깐만... 오, 잠깐만... 우와, 잠깐... 어지러워. 오, 오, 어지러워! 오, 어마이갓! 우리 안에 친구를 만드는 샤샤샤샤! 자고 머리에 서비스를! 아, 소리 너무 좋았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소리가 되게 나오는데? 드라마 찍다가 이런 데 오니까 뭔가 스트레스 풀린다. 그래. 아쿠아리웅 갈까, 놀이동산 갈까 하다가. 야, 나 아쿠아리웅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아, 진짜? 했는데. 여기 안 떨어졌다, 그게. 어? 이리 와봐. 안 했는데. 근데. 어? 됐다. 안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아쿠아리웅? 어. 그래, 좋은 데가 있으면 좀 데려가라, 좀. 아니, 우리 안지 얼마나 됐다고. 서울에서, 아유, 데려가라고 이제. 아, 알았어. 서울에서 딱히 뭐 좋은 데 가봐. 63빌딩도 안 가봤어. 어, 물베다, 물베! 그래, 저게 재밌다, 저거. 저거 타자. 그래, 시원하게 저거 타자. 물베. 오빠 앞에 방패막으로 세워놔도 돼? 에헤이, 네가 앞에 타야지. 아, 싫어, 싫어. 잘 생각해봐. 무거운 사람이 뒤에 타야. 앞에 타는 게 이득이야. 무거운 사람이 뒤에 타야 돼요. 앞에서 타는 사람이 이득이라니까? 앞에 타면 내가 뒤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래, 내가 앞에 탈게, 그럼. 아, 진짜. 왜 안 넘어가. 아, 내가 뒤에 타야 돼. 왜 앞에 타면. 아, 싫어. 뒤에 타야 내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 주지. 아, 뭘 앞에서 이렇게 해 주지.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해 주지. 아, 싫어. 아니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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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